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아 너무 귀여웠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좀 붙여줬잖아 이거 또 붙여줬잖아 시안대로는 맞긴 한데 두 사람이 편한 거를 더 꾸면 먹을까 응응 됐다 이제 편해 보여 아 너무 예뻐 음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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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티 먹어 오 센스샘 이거 대줄까 내가 아니 이거 먹는데 관심이 많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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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